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은 저도 재밌는 방송 한번 해보려고 방송창 열었습니다 주식 방송하는 유튜버 닥터케이 2년 동안에 광고 수입은 얼마나 될까 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고 저도 유튜버들 방송 보면 광고 수입은 어느정도 될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자 닥터케이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독자가 2170명 이거든요 자 닥터케이가 방송한 지가 2년 됐습니다 아 거의 만으로 2년 다 채워 가거든요 2017년 2월 18일 날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2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2월 7일 이니까 이제 한 11일만 있으면 딱 2년 채워지는 날인데요 그 이전에 한번 보시면 광고가 뭐 그죠 거의 붙지 않았죠 왜냐하면 보는 분들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광고 정책을 이제 구독자 1000명 이상 등등 몇가지 조건을 다는 바람에 그 조건 충족되고 난 이후부터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어 이전에는 아 아 아 여기 보시면 있죠 한 달에 67달러 정도 평균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 2017년 부터 2018년 8월 까지니까 아까 2017년 2월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입니다 8개월 정도의 최종 잔액이 1216달러니까 나누게 하게 되면 하루에 아 한 2천원 꼴입니다 한 달에 한 67달러 거든요 그죠 그게 다 수수료 떼고 뭐 떼고 하면 그죠 환전할 때 말입니다 그죠 하루 2천원 꼴로 닥터케이 방송 했다 방송을 3시간 4시간 하는데 최저시급도 없이 받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방송 자 이제 지금은 그래도 한 달에 아 평균을 내보면 한 450달러 정도 되니까 하루로 환산하게 되면 한 15달러 한 15,000원 정도 수수료 빼야 되니까 환전할 때 하루에 한지 15,000원 정도 된다 겨우 최저시급 될 똥말똥 최저시급도 안 되죠 닥터케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은 방송을 하니까요 2시간 하면 벌써 8,350원 아닙니까 그죠 넘어가야 되는데 닥터케이 최저시급도 안 되게 방송을 하고 있다 자 그냥 재밌게 한번 저도 이런 광고 수입은 얼마가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송도 한번 해보는데요 여기 순수한 광고 수입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됐지 여러분들이 슈퍼챗으로 만약에 후원을 안 해 주셨으면 이 금액에 택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광고 수입은 크지 않다 제가 하루 평균 광고 수입이 한 3,000원 정도 되는 걸로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튜버를 꿈꾸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저기 위에 탑 몇 명 빼고요 사실은 광고 수입으로 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그냥 자신이 방송하는 게 좋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방송을 하고 시청하는 구독자 분들하고 이 교감하는 것이 좋아야 유튜버로서 오래 갈 수 있지 주위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 하는 직업 버리고 유튜버 하고 싶다 왜? 상위 랭커들은 보면 뭐 외제차 타고 다니고 1년에 매독 번다 그러고 하니까 그게 쉬워 보이는 줄 느끼시는가 본데 결코 그렇진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과연 주식 방송하는 유튜버 닥터케이에 2년 동안에 광고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봤습니다 어떻게 좀 재밌었나요? 닥터케이에 주식 방송하고 있으니깐요 구독 한번 해보시고요 추천 방송 보시면서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닥터케이시시면 되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많은 정보들 그리고 공부할 자료들 있으니까 한번 닥터케이주식 방송에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무료방송들도 있고 하니까요 도움되시라고 믿습니다 그럼 전 또 내일 아침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 무료 시행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 눈딱 I'm 닥터케이야 I'm 닥터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